아이즈원 상라킷의 트와이스 선배님 궁금해요 상라킷? 상라킷? 아 나 뭔 누군지 알겠다 사쿠라, 나코, 히토미? 히토미? 이 놀이 멤버! 맞어요? 네 편이! 안녕하세요 트와이스를 좋아하는 아이즈원, 사쿠라, 나코, 히토미입니다 저희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본연자 미사무즈 선배님들은 한국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나도 한국인 것 같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인가요? 외국인 멤버들이 또 외국인 멤버 선배님들한테 드림번을 냈죠 재밌다, 재밌다 자, 미사무즈 아이즈원이 트와이스 성덕이래요 맞아요,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, 나코는 우리 트와이스와 사진 찍은 적이 있나봐요 그때 너무 감동해서 울 뻔한 적이 있었다 처음 막 데뷔하고 저희도 활동하는데 그게 겹쳤었나 그래가지고 아, 다 같이? 응, 다 같이 아, 진짜 성덕이네